어디봤지? 어디봤지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와 손을 잡고 걸어갈 때면 나는 항상 노래를 부르지 랄랄라 이상하게도 너와 있을 때면 시간이 도망가 버리네 시간아 잠시 또 한 번 멈춰줄래 너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시간아 천천히 천천히 가르겠니 다시 한번 멈춰줄래 다시 한번 멈춰줄래 또 멈춰줄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